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저 앞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힘없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저녁의 예배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과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과 교회가 들을 말씀 하나님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은 당황하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질문을 던질까? 아니면 또 어떤 썰렁한 농담을 해가지고 웃지 않으면 웃으셔야 됩니다 그런만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번 옆 앞뒤 좌우에 계신 마음을 쳐다보세요 어떤 분이 앉아 계시나 다들 보셨죠? 보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무엇이 신기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장소에서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사실 교회의 정의를 내리면 제가 한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어 사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국어 사전의 첫 번째 정의가 영어 정의보다는 낫더라고요 한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장소 그래서 제가 보고서는 not bad 잘해놨다고 했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building use for public Christian worship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원화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떠한 단어를 쓸까 했을 때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라는 말은 out of 어디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있고 레시아는 calling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디론가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각 인격체가 개체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임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그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그룹 많이 있죠 그중에서 특히 우리 선교회라는 것과 구역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그룹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느 교회를 가나 이것이 다 있습니다 다른 소그룹도 있지만 선교회 무슨 선교회 오늘 마리아 선교회 아니면 구역 아니면 구역이라는 것이 순모임 아니면 셀그룹이라고 해서 각 교회마다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거 있습니다 무엇이 신기하냐면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거 아셨죠 70억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70억 가운데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천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천만의 우리 남한 인구 가운데서 700만이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퍼지는 700만 가운데 한 200만 정도가 우리 미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틀랜드는 2만 명밖에 안 돼요 큰 도시는 아니에요 포틀랜드만 하더라도 교회가 한 3, 40개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 포틀랜드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영락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거기다 더 특별한 거 여러분들 특히 오늘 헌신예배를 주관하는 마리아 선교회 분들 10분이 나오셔서 오늘 찬양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한 200명 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 선교회에 속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미주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포틀랜드에 살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영락교회의 우리 멤버라는 것 성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헌신예배를 지금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예배를 매달 드리고 있는데 그럼 헌신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헌신예배 헌신이란 단어는 사실 몸을 바쳐 힘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예배는 몸을 바쳐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매달 들이다 보니까는 조금은 우리가 식상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또 드리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세요 헌신예배는 한국에서는 그런 말 한다고 그래요 엑스트라 헌금 걷기 위해서 헌신예배 드린다 뭐 그런 말도 한다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위에서 하래니까 그냥 맞지 못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헌신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가 지금 우리가 4번 드렸는데 느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는 헌신예배 드리니까 수요일 날 자주 못 나오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고 각 헌신예배는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사실 1년에 한 번 많이 드려야 드릴 수 있는데 그 헌신예배가 새로운 열심을 내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연초가 아니긴 하지만 각 선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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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깨닫고 새롭게 힘을 내서 시작하는 그러한 헌신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 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작게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 멤버들 마음가운데 헌신해서 산다는 것 아니면 공동체 헌신이 무엇인가 볼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전체 모든 분들의 마음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갈 여정의 길이 길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예배들입니다 수요일마다 교회 나오고 또 주일날 예배 있고 또 새벽 예배 있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사실 공예배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에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헌신이 무슨 뜻일까 어떠한 모습이 공동체가 헌신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인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이 하루는 시작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 33년간 이 땅에 사시고 3년간 공생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처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제자들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느 날 하루입니다 저는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일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매장 걸어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하루인데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신앙이 ING 현재 진행형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도 어떤 하루입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을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몰려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부할 때 본 것이지만 예수님의 명성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장면이고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 그러나 그 현장에는 적어도 세 그룹의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보는 관점과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까 나는 어느 그룹에 어느 무리에 어느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무리들 가운데는 제가 세 그룹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사실 제자들을 제외한 그 대중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보고 있던 어떻게 보면 방관자들입니다 특별히 가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그곳에서 함께 참여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병거침을 보지만은 그 세 무리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헌신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잠깐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보금소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그룹이 이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그러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가르치던 존경을 받던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내 죄가 사했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바리세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께 반박을 하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 반박이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상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21절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수가 없는데 예수라는 자가 어서 나타나가지고 그 증공병자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죄를 사했다는 선포를 들었을 때 이들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행동 자체가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죄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 개념 메시아가 있다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해가 있었고 바라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물론 그가 기적을 행했지만은 가르치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했지만은 설마 그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메시아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줄 만한 인물이야 되는데 예수는 그러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거기다가 그가 죄를 사한다는 말까지 하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율법도 다 어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내가 누구 간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의의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의로운 행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에 그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가 정치적으로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피규어로 보았는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그 상태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만지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왕국을 꿈꾸다 보니까 메시아까지도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것에 벗어난 메시아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면 메시아를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상자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메시아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부인하게 되는 나중에 잡아 죽이고 마는 일까지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바리샌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을까라고 질문을 다녀봅니다 예수님 오셨다가 초림하셨다가 하늘에 돌아가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고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요새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위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는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2000년 지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러한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사득의인들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고 오늘날도 사실 교회가 많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저는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는 것 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조차도 그들의 그러한 삶의 방해물이 됐기 때문에 그를 없애버려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봄 현장에서도 사실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고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거기서 흠을 잡아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으세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계됐다 그런 거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리가 여러 부리가 있는데 한 부리는 어떤 부리가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할 것이죠 세상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을 하는 설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는 할 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의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차까지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일반 대중의 모습입니다 일반 대중은 사실은 그들이 모인 목적을 하나 했어요 무엇인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되는 서기관들과 지도자들과는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기랑 관계가 없지만 그냥 그곳에서 있음으로써 내가 얻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보기만 했던 반간자의 모습으로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하기 원하는 말씀은 중국 병자가 그 친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거기에 있지만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방관자들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함께 일할 때에도 자신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자신은 그냥 왔다가 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공동체 헌신을 말할 때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은 내용이랑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 했을 때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은 이들의 관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냥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한 동네에서 함께 있던 자들로서 중풍병자의 아픔을 자신 될 것으로 느끼고 그 필요함을 알아서 그들이 침대에 침상 그대로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때도 우리 그렇게 병자를 나르는 그러한 매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침상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들의 관계는 사실은 함께하는 그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 여러분 그 보금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병자가 고치실 때 보통 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보금 8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 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your faith에요 내 믿음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를 고쳐주실까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실 너의 믿음이 됐던 그들의 믿음이 됐던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병자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 도구는 방법은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공동체의 모습이죠 다섯 명이 함께 왔는데 그것을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그들의 믿음의 모습 아니면 헌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작게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 아니면 크게는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의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헌신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모습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 마음 가운데는 분명하게 믿은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면 이 병자가 이 친구 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믿음에 헌신의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예수께 오면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풍병자의 그 연약함을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알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를 할 때에 또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할 때에 얼음이 올 때는 뭐냐면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릴 때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 이야기지만은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 참 뭐랄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제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거나 안 되면 들어보니까은 아마 같이 간 사람들 같이 간 분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어디 가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먹자고 그러고서는 막상 가자고 한 사람은 가서 돈을 낼 때가 되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실수할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은 같이 막 하자고 그러고서는 마지막 가서는 이렇게 싹 빠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풍병자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정말 끝까지 와서 왜냐하면 예수께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일을 할 때에도 사실 사람들을 보거나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헌신이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파운데이션의 기초는 우리의 기초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여기까지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 자 우리 다음에 오자 다음에 하자 라고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별난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실 이 지붕을 뜯는 지붕에 구멍을 내는 이 사건은 보험사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장애물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 팔레스틴 지방의 건축 양식은 지붕이 플랫했습니다 납작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고 올라가서 우리 성경에는 기화를 움직여서 움직여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멍을 내가지고 사실은 굉장한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 침대가 중풍병자인데 이렇게 못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크기를 내가지고 그 큰 구멍을 내가지고 기화장을 뜯는 듯이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것 예수께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들 마음가운데는 하자 할 수 있다 왜? 예수께만 가면은 우리의 고통 많은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예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셔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고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적어도 네 명의 생각 가운데서는 네 명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한 명이라도 나는 못하겠어 나는 돌아가야겠어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명이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서 구멍을 내어가지고 예수 앞에 그 중풍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제가 기도하기는 작게는 우리 성교회 오늘 마리아 성교회가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리아 성교회는 참 잘 보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일을 많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밥이 안 나온대요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게는 마리아 성교회 분들이 일하실 때에 우리 성교회에 다시 한번 파운데이션이 사실 뭐 교회에서 그렇게 묵어줬지만은 예수라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셔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크게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교회와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는 일이 많을 거라는 것을 오늘 보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읽은 스토리인데 사실 이 스토리가 지금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트에서 이상한 병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살 파먹는 박테리아 들으셨죠 지금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한 네 분 정도가 지금 몸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에이미 코플랜드라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24살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에틀란타 인근에 있는 강에 놀러 갔다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잘한 놀이기계에 뭐가 있냐면 그 Zip Line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활강 운동 자꾸 선은 쫙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밑에까지 이것만 잡고 이렇게 탄 다음에 내려가는 건데 그걸 타고 내려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고 항생제 맞고 집에 갔는데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살을 파먹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가 지금 한국말로 뭐냐면 괴사성 금마겸이라고 합니다 괴사성 금마겸 저는 읽고도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읽어도 한국말고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살을 파먹으라니까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난 줄 알았는데 스탑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발로 옮겨갖고 팔까지 다 갔습니다 팔목까지 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들이 이제 사인해야 되는데 힘들어하는데 에이미 코플랜드라는 자매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Let's do this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잘라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Let's do this 세 마디죠 그걸 어떻게 지금 그 이야기가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그 세 마디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래 미국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게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아마 이 이야기가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 자매가 했던 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지금 발하고 팔을 절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랬더라고요 Let's do this 그래서 사실 한 달 만에 이제 그 회복이 일단은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발 잃고 손목 잃고 이제 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실 그것도 그 이야기를 CNN하고 ABC하고 MBC에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같이 믿음의 영향을 걸어간다는 것 저는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는 그룹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를 할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는데 80%의 일을 20%의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어떨 땐 그런 말 들지 않습니까 내가 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매 에이미 코플레는 자매만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모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스스로가 Let's do this 합시다 하자는 것 저는 그 모습을 사실 오늘 중국 평제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가면은 그가 나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Let's do it 왜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런 헌신을 가지고 주의 몸을 섬긴다면은 주의 교회가 날로날로 주 안에서 부흥 될 것입니다 아주 부흥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지만은 부흥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더욱더 주를 닮아가기 원하고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함에 바라는 것은 우리 자학계는 마리아 선교회 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그런 각오로 우리 교회에서 맡겨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이 교회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틀랜드 지역과 또 우리 세계에 정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헌신되어서 하나님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것으로 알고 함께 일한다는 것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 또 주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선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힘없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도전을 받는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감당합니다.